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질투심이 너무 과해가지고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해가닥 살짝 마시간 큰 쓴이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이제 겨우 나이 25살인데 캐나다 의사한테 팔려가는 친구 인생이 참 허무하고 너무 불쌍해요. 안 팔리는 니가 더 불쌍한데? 원지, 8살 차이 의사 남편이 뭐 벼슬인가요? 솔직히 그냥 팔려가는 거 아니냐고요. 제 나이 25, 제목에 쓴 의사한테 팔려가는 사람은 고등학교 때부터 나름 친하게 지내왔던 제 친구입니다. 평범한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수도권에서 뭐 역시나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뭐 지말로는 되게 괜찮은 회사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잘나가는 대기업? 이런 것도 아닙니다. 집에 돈은 많긴 많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비싼 PT나 피부관리 등등등 본인 외모에 좀 투자를 하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솔직히 돈을 쳐바른 만큼 피부는 뽀얗고 몸매도 괜찮아요. 뭐 얼굴도 그만하면 됐고 전반적으로 이쁜 편이긴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오랜만에 동창들 모임을 가졌는데 얘가요. 한국교회 교포인 의사랑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뭐 캐나다 의사라고 하는데 나이가 33살이야. 뭐 보니까 외모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현실은 뭐야. 심창이야. 나이차가 8살인데 이거 너무 귀괴하지 않나요? 무엇보다 좋은 직업을 가진 남자가 나이 어리고 이쁜 여자를 데려가는 그런 그림도 요즘 시대랑 좀 안 맞는 것 같고 말이죠. 듣기로 무슨 영주권이 어쩌고 시민권이 어쩌고 또 애들 교육이니 뭐니 뭐 앞으로의 지들 계획을 뭔가 자랑하듯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아니 솔직히 이게 뭐 자랑까지 할 일은 아니지 않나요? 안 그래요? 아니 말로 만약 제가 이 친구였다면 쪽팔려서 더 조용히 있었을 거라고요. 캐나다 의사? 아니 의사면 뭐해? 이거 공무원이고 세금 떼고 그러면 되게 박봉이라 들었어요. 또 한국에 와서 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무용치물이죠. 거기다 집안도 그냥 평범하대요. 그냥 그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남자 집에서 해주는 거 개취불도 없다고 해요. 또 남편 따라 캐나다에 가면 얘는 영어를 못하니까 결국 뭐야 전압으로 살아야 될 그런 운명인데 그러면 자기 하는 일도 없이 그냥 남편한테 얹혀 사는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아직 창창한 애가 서른세 살한테 시집을 간다는 게 뭔가 매매혼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요. 이 친구가 너무 불쌍하고 인생이 참 허무하다 할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웬일로 다른 친구들은 너무 잘 됐다면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저만 이상한 건가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래 니 마음 알겠다. 그 친구가 부러워 잠도 안 오고 그냥 확 미쳐버리겠지. 그렇지? 끌 끌 끌 끌 2번 아니 친구 본인이 좋아하고 딱 봐도 나쁘지 않은 결혼인데 도대체 니가 뭔데? 무슨 자격으로 매매원으로 몰아요? 그리고 캐나다 의사가 왜 박봉이야? 너 미친 거니? 해외생활 10년 차 이딴 개소리 처음 들어본다. 진짜 이거 병이다 병. 이렇게 친구 걱정할 시간 있으면 하천은 니 인생이나 더 돌보고 걱정해. 아니 도대체 지금 누가 누구한테 불쌍하다는 거야? 끌 끌 3번 아니 부러우면 그냥 부럽다고 하세요. 이렇게 뒤에 와가지고 음침하고 개찌질하게 뒷담 같은 거 하지 말고 진짜 없어 보인다고요. 아휴 그래서 열등감이 흘러 넘치다 못해 터져버릴 수준이네. 4번 딱 봐도 니 친구는 최소 은수주 이상이구만. 뭔 매매혼이래? 아니 설령 매매혼이라 쳐도 그래. 이것도 능력인게. 너는 아예 너를 사갈 사람도 없잖아. 안 그래? 이게 현실이지. 끌 끌 끌 끌 5번 좋게 말해서 지금이야 친구지. 앞으로 한 10년만 더 지나 봐라. 일개 하층민인 니가 그 부부를 감히 쳐다볼 순 있겠냐? 어? 이게 현실이야 이게. 6번 아니 이게 부러우면 부럽다. 나도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해야만 그나마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오는 겁니다. 너처럼 이렇게 배 아파서 친구 헐뜯고 그러면 오려고 하던 복도 도망가요. 왜 그걸 모르니? 7번 질투하는거 진짜 개그지같네. 이거 안보는 삽니다. 끌 끌 두번째 사연. 원제. 아이도 없는데 전업이래요. 남편 외벌이 세후 5,600 수도권에 24평 아파트 그리고 22년도에 출구한 SUV. 뭐 둘다 대출은 없다고 해요. 뭐 이정도면 아이도 없는데 전업을 할만한 수준인건가요? 처음엔 아이를 갖기 위한 거라며 일부터 그만두더니 번번이 실패하고 결국 다 포기. 부부 둘만 살겠다면서 벌써 10년동안 놀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이 부부가 40대 초반 동갑이에요. 우리 셋 다 동갑이죠. 뭐 옛 남편은 특별한 취미같은게 없는 그냥 집돌이고 친구의 경우 뭐 명품을 좋아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치같은건 없는데요. 둘 다 웃긴게 해외여행을 되게 좋아해. 일본, 베트남, 태국 등등등 이렇게 해외를 자주 나가고 특히 올해는 미국도 갔다 오더니 헐 내년에는 글쎄 유럽을 간다는거에요. 아무래도 얘가 일을 쉰지 하도 오래되서 이젠 아예 세상 물정도 모르는 것 같길래 야 니들 노후대비를 안하냐? 너 맨날 그러고 있으면 남편한테 미안하지 않아? 너 그러다 니 남편 바람날 수도 있다? 아니 돈이랑 바람 이런거 다 떠나서 아직 나이도 젊은데 커리어라도 좀 쌓아봐 등등등 쟤 나름 친구라 걱정이 돼서 몇마디 했더니 글쎄 자기는 뭐 딱히 직업적인 커리어를 쌓거나 그럴 마음도 없고 이렇게 사는 것에 만족을 한대요. 그리고 남편하고도 합의가 됐고 잘 지내고 있지만 행여나 만에 하나 이 사람이 바람을 피운다면 그건 내가 일을 해도 마찬가지 일어날 일이다. 이딴 소리 하는데 정신성리 진짜 오지더라구요. 그러면서 혹시나 이혼할 일 생기면 니네 사무실에 맡길게. 참고로 제가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얘가 마지막에 근데 야 너 부러우면 그냥 부럽다고 해 이년아 이지랄 그리고는 그냥 툭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구요. 아니 이제 겨우 나이 마흔 넘었고 사지멀쩡하고 또 키울 어린아이도 없는데 집에서 팽팽 노는 여자가 부럽게 뭐가 부럽냐구요. 나는 능력있는 커리우먼인데 솔직히 너무 한심해 보인다고 다시 전화해서 말해주고 싶은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지금 이게 오바인가요? 얘가 오바하지 말래요. 웃겨. 혼신을 다해 연기했습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댓글 1번 야 친구가 부러워가지고 오바 육바 삼바 추는 걸로 보인다이예. 끌끌. 댓글 야 이 댓글에 반대가 하나도 없네. 부러워 미칠 지역인 것 같아. 다 아는 거지 뭐. 2번 어이구야 할 일이 그렇게 없냐. 진짜 더럽게 없나보다. 너나 잘해라 이년아. 3번 아니 니가 뭐 돼? 가족도 아니고 그냥 친구인 주제에 부부끼리 합의하고 만족하는 걸 니가 뭐라고 쳐놔야 되는 거야? 니가 뭔데 감히 남의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간나라 배나라 하는 거냐구. 4번 하여간 이 거지같은 게 지 혼자 잔뜩 뒤틀려가지고는 얼씨구 옘벽. 5번 모르겠어요. 님은 평생 그렇게 일하고 남이나 시집을 팔자인 거고 친구는 졸업으로 남편 내주할 그럴 팔자죠. 너 같은 것들한테 시기를 받을 팔자다 이겁니다. 니가 졌어요. 6번 쓰니 본인은 남편이랑 둘이 같이 벌어도 아파트 대출 갚기 위해 허덕허덕 미치겠고 이제 애들도 커가니 국내 여행도 하기 힘들어지는 판국인데 친구는 남편 혼자 벌어도 늘 여유있게 동남아를 넘어서 이제는 니년 따위 꿈도 못 꿈볼 미국에 내년엔 유럽으로 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찍어 누르고 싶어 안달난 거 다 티나요. 아줌마 7번 친구가 졸업이라는 걸 욕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세상에 단 한 사람 친구 남편뿐인데 니가 뭐라고 거기서 개소리를 나불거려요? 친구 말처럼 솔직히 부러우면 부럽다고 해요. 이게 훨씬 더 인간적인 거라고요. 왜 이래 음침하게? 8번 솔직히 나도 그래. 애도 없는데 전업하는 거 진짜 별로거든요.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같이 있는 남편이 허락해준 걸 니가 뭐라고 태클을 걸어? 어? 그리고 그러다 니 남편 바람난다? 아니 도대체 이건 뭔 개논리야? 9번 친구 남편 세우 5,600 수도권에 24평 아파트에 22년도에 출고한 SUV 둘 다 대출 없고 이야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알고 이런 데 와서 욕하려고 글 쓰는 게 진짜 소름 돋네요. 겨우 동남아 나가던 친구가 이젠 미국을 넘어 유럽까지 간다니까 그게 그렇게 역갖고 그래요? 아주 그냥 제대로 긁혔네. 아니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좀 쿨하게 살아봐요. 사실 저도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데 그래요. 변호사부터 사무장들 뒤치다거리 하는 거 많이 힘들긴 하죠. 불쌍하다. 끌 끌 끌 끌 끌. 되제끌. 나도 여자지만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의 남편 연봉에 남의 집 시세 주택 대출이나 시댁에서 얼마를 보태줬니 휴가를 가면 무슨 펜션을 가니 호텔을 가니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캐묻는 진짜 미친 여자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곧 지워지겠구만. 얼른 박제나 해야겠다. 끌 끌 끌 끌. 부러운 거랑 질투랑 한 끗 차이거든요. 다만 그 한 끗이 되게 두꺼운데 부럽다는 건 부러운 거예요. 부러운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꼭 이상하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를 부러워하면 자기가 진단하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고 보니까 잘 사는 친구나 주변 사람을 보면 나도 열심히 해서 저렇게 돼야지. 혹은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부럽다 좋겠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꼭 그걸 자기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짓밟으려고 해요. 천성이죠. 못돼 차 먹은 거. 그런 인간들이 잘 살 확률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못됐으니까 벌을 받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뒤틀려 있는데 일 똑바로 하겠냐고. 안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